에... 에... 베베장 마사 하당 QK 리그 2 2021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 첫 번째 그룹 FC 안양 김경준 선수 전담 드래곤주 김여덕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 이랜드 FC 레알 드로 대전 하나시 기준 마사 미드필더 부문 두 번째 그룹의 수상자입니다 대전 하나시 기준 마사 선수 대전 하나시 기준 박진성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상황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중요한 경기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로 이번 시즌을 끝내고 싶습니다 대전 하나시 기준 마사 선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에... 베베장 마사 배베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 내가 이번에 여름 처음에 대전에 왔어 에... 적경이 발목 부상 에... 솔직히 나는 그때는 정말 이번 시즌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정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좋아가지고 에... 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 특히 코치님, 감독님, 도레나 에이전트 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에... 정말 감사합니다 에... 나머지 특경이 중요한 경기가 남아고 있습니다 에... 잘 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하나 시즌 박진석 선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석입니다 수상소감 우리 네 명의 선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30초만 더 찍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